아 아 빨리 찻배 아 뭐냐 뭐 산적 퀴워나네 여기 산이 어딨냐 이 푸신아 하긴 산보단 바다가 가까우니 해적 같기도 하고 지금은 도로 위에 있으니 도적이라고 하자 너 뭐라 야 뒤질래? 찾기는 꽂혀있지 와 너 뭐 딱 기다려 이 새끼야 너는 죽었어 야 야 이 새끼가 진짜 장난치나 기분다지는데 많이 Bombay 10 10 15 20 18 20 21 21 22 19 22